안녕하세요. 신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그룹 포오텔 신지의 딱딱딱딱한 신고 느낌의 조화 기분이 좋아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 어떻게 난 네가 참 좋아 사랑은 난 꿈을 다룰 거야 아우 나달라 저걸 다닐 거야 오늘날 언제 느낌이 좋아 술 한잔 마셨던 또 분위기 좋아 내 얼굴이 자꾸 달라 철없는 남자인 걸 알고 있지만 내겐 누구보다 착한 제 남자 오 나 달아나 자꾸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오늘따라 느낌이 좋아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 어떻게 난 네가 참 좋아 사랑은 난 꿈을 다룰 거야 하나둘데 돌을 받을 거야 오늘따라 느낌이 좋아 오늘따라 느낌이 좋아 고마워 이게 없어도 너희들만 멋진다 몇 시몬씩 나를 택한 남자 난 널 있으려나 줄 수 있는데 나의 맘을 전부 네가 가져가 오 난 사랑한다 자꾸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오늘따라 느낌이 좋아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 어떻게 난 네가 잘 좋아 사랑은 난 고백할 거야 아나는 아주를 다닐 거야 오늘따라 언제 느낌이 좋아 내 눈은 사라질까봐 한 눈 팔면 멀어질까봐 너만 듣고 가보다 나 다시 너를 놓지 않을래 오직 너만 사랑할 날 거야 오늘따라 이제 느낌이 좋아 아이처럼 감사합니다.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코우태 심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. 제가 오늘 앞에 음악방송 생방송을 하고 내려왔는데 와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많은 분들 공연하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일단 관객분들 호응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아 저희가 얼마 전에 코우태가 화원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관객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반겨주셨거든요 그때도 기분 좋게 공연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가요베스트 영구오빠랑 MC로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다가 신곡을 들고 찾아왔어요 방금 불러드렸던 느낌이 좋아라는 곡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